양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 20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 왕비에게 유다 사람들의 원수인 하만의 집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의 앞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 에스더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하만에게서 거둔 그 인장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세워 하만의 집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에스더는 다시 왕의 발 앞에 꿇어 울면서 간청했습니다 왕에게 하각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미워해 꾸민 그 악한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에스더에게 금으로 만든 귀를 내밀었고 에스더는 일어나 왕 앞에 섰습니다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만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만일 왕께서 제게 은총을 베푸시고 이것을 옳게 생각하신다면 만일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아각사람 한모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모든 통치구역 안에서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는 음모로 쓴 칭령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제 동족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이 망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했으므로 내가 그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그를 나무에 매단 것이오 그러니 이제 당신 보기에 가장 좋은 대로 왕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을 위해 다른 칭령을 써서 왕의 인장 반지를 찍으시오 어떤 문서도 왕의 이름을 쓰고 그 반지로 도장을 찍지 않은 것은 효력이 없으니 말이요 왕의 서기관들이 즉시 소집됐습니다 셋째 달 곧 시완월 23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내린 모든 명령을 써서 인도에서 에디오피아에 걸친 127개의 지방의 유다 사람들과 지방 관리들과 총독들과 기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명령은 각 지방의 문자와 그 백성들의 언어로 각각 쓰였고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문자와 언어로 쓰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아우스웰 왕의 이름으로 칙서를 쓰고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어 왕의 일에 쓰는 줌마의 특사를 태워 보냈습니다 아멘 오늘은 구원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7장에서 유대인의 원수인 하만은 죽었습니다 하만의 계략이 드러나자 왕은 하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라고 명령했고 하만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8장 1절과 2절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함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에 아우스웰 왕은 에스더 왕비에게 유다 사람들의 원수인 하만의 집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의 앞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 에스더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하만에게서 거둔 그 인장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세워 하만의 집을 가난하게 했습니다 아우스웰 왕은 하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만의 집을 에스더 왕비에게 주고 왕의 반지를 하만에게서 거두어서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페르시아 왕국에서 반역자의 재산은 왕의 소유가 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왕은 하만에 못 쓰는 재산을 반역 행위의 1차적 희생자가 될 뻔한 에스더에게 줍니다 또 하만은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 은 1만 달란트를 기꺼이 왕에게 헌사할 정도로 재산가였습니다 그런 그 하만의 집, 그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에스더가 소유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반전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자신의 관계를 왕에게 밝힙니다 자신이 유대의 민족임을 밝히는 것이죠 왕은 모르드게에게 또 하만의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는 모르드게로 하여금 하만의 위치를 대신하게 하는 것이죠 이는 권력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하만의 집에 모르드게로 하여금 주관하게끔, 관장하게끔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왕 다음 두 번째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이 가졌던 막대한 부를 가지게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만이 가졌던 부와 권력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운 장대는 50규빗이라고 합니다 한 25미터 정도 되죠 건물로 치면 한 7, 8층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하만이 장대를 높이 세운 것은 자신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모르드게를 높이 매달아 죽임으로써 자신이 승리하였음을 그리고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죽이겠다는 자신의 교만의 상징을 그 장대의 나무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하만이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한 것처럼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한 것이죠 그리고 사단과 마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 자신들이 이 땅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의 교만이고 마기의 교만이고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교만이었고 또 우리의 교만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이었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를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그 십자가를 반전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만이 세운 그 높은 50규빗의 장대도 하만의 교만의 상징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것을 구원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건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건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도와 모르드게는 죽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건세를 또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건세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신분의 변화입니까 이전엔 종의의 자녀였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의 복을 누리는 건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건세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의 주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제가 신방을 하거나 성도님들을 상담하면 정말 그 삶의 어려운 가운데 처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봅니다 너무 상황이 힘들어서 힘든 경우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힘든 상황이 아닌데도 조금만 힘들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다 까먹고 그냥 그 상황에 매몰되어져서 허덕이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회복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당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하마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자리와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출세와 권력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 하마는 그 힘을 사용했죠 하지만 에스더는 그렇지 않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는 다시 왕의 발 앞에 꿇어 울면서 간청했습니다 왕에게 악악사람 하만이 유대 사람들을 위워해 꾸민 그 악한 계획을 치수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 자신의 문제는 이제 해결됐죠 하만이 죽었고 지위가 더 높아졌고 그러나 아직 유대민족의 운명은 그대로입니다 에스더에게 주어진 유대민족을 위한 구원의 임무는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에스더는 이 문제를 위해 다시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며 간청합니다 이는 하만이 죽고 에스더가 대단한 권세를 얻었지만 하만이 작성한 왕의 조서는 아직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 조서가 시행되면 모든 유대민족은 바사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민족은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아직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나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민족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에스더의 그 상황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것이죠 그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철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안에 모든 사람들은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되는 건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복음의 깃발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증거하도록 우리는 강고하고 기도하고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여름 아울리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반 동안 해외 아울리치는 커녕 국내 아울리치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사명을 또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일어설 때가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의 교회에서 의료사약을 오랫동안 담당을 했었는데요 매년 해외로 아울리치를 다녔습니다 때로는 북서아프리카, 세네갈과 코트디바우르 이런 곳은 비행기 타는 시간만 23시간, 24시간을 타야 됩니다 중간에 격려하고 이동하는 시간까지 하면 40시간, 50시간, 꼬박 2, 3일을 이동해서 가야 됐습니다 그럴 때 힘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같은 팀원들과 송도님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지 않냐 100년 전에, 200년 전에, 또 바울 시대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의 손조들은 배를 타고 배가 없으면 걸어가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전해야 되지 않나요? 이제 올 여름에 대학 청년부를 중심으로 해외 얼치 수많은 팀들이 나왔고 또 국내 아울리치로 모든 공동체들, 사역팀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기한 송도님들도 올 여름에 하나님의 신 그 사랑과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또 지역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터가 말했습니다 만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만일 왕께서 제게 은총을 베푸시고 이것을 옳게 생각하신다면 만일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아각사람 한모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모든 통치구역 안에서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는 음모로 쓴 칭령을 치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제 동족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이 망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에스터는 민족의 구원을 간청하기 위해 더욱 조심스럽게 왕 앞에 나아갑니다 5절에 보시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실까요 만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좋게 여기신다면 또 만일 왕께서 제게 은총을 베푸시고 이것을 옳게 생각하신다면 또 만일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려 4번이나 정중하게 왕 앞에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에스터가 7장 3절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 왕에게 간청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유대민족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더욱 더 조심스럽게 4번이나 왕께서 나를 옳게 생각하신다면 좋게 여기신다면 이야기하면서 더욱 더 겸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터에게 있어서 하만이라는 대적은 이미 죽었습니다 자신의 대적 하만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왕 앞에 4번이나 자신을 낮추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옳게 여기다 좋게 여기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언은 카시에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똑바르다 바르다 정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께서 옳게 생각하신다면 만일 왕께서 응총을 베푸셔서 이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고 바르다고 생각한다면 유대민족들을 구원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 보기에도 옳고 그른 것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무작정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른 것 세상의 통치자인 왕이 보기에도 올바르고 정당한 것을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방법 또한 올바르고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옳은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방법으로 거짓으로 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애써는 왕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정당함으로 올바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도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담대함과 함께 겸손함과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본문을 볼 때마다 조선시대 말기에 있었던 황사영의 백서라는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그건 뭐냐면 카톨릭에서 기독교를 조선 땅에 전했을 때 18세기에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먼저 세례를 받고 카톨릭의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 말에 많은 종교적인 피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있는 청나라에 있는 외국인 프랑스인 신부에게 편지를 하얀색 비단에다가 쓰게 되는데 촘촘하게 거기에 내용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 조선 민족은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서양에 기독교 나라들이 와서 함대를 가져오고 군사 한 4, 5만 명만 가져와서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강압을 하면 조선 땅이 문이 열릴 것이고 포교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주된 내용의 편지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국으로 가다가 발견되게 됩니다 정부의 조선에 그래서 그 이후에 조선에는 더욱더 쇄국 정책이 진약되고 종교적인 기독교의 탄압이 시작된 것이죠 그 방법이 옳지 않은 거죠 무력으로 힘으로 제압해서 포교를 한다, 전도를 한다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잘못된 열정, 잘못된 방향이 한국이 조선 땅이 기독교화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겸손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는데 또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라는 말도 있죠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자리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비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의 모습을 보면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대의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수조차도 없었던 연약하고 부족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과 유대 민족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이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그 모르드게의 충고를 받고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죽으면 죽으리랬다 그리고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자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에 맞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딱 그 자리의 역할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의 역할도 못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과 선한 영향력과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일을 넘어서서 옆에 동료의 일들 또 후배의 일들, 선배의 일들까지 다 이렇게 챙기면서 함께 아울러서 자신의 자리와 영향력을 더욱더 키워가면서 자신의 지경을 넓혀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깊이와 넓이를 넓혀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에스터처럼 이전에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담대에 나아갈 수 없는 소심하고 그 왕비의 자리에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는 위기가 처하고 고난이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했다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민족을 구원하는 에스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넓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하마니의 죄가 명백히 드러났고 그의 집은 에스터에게 주어 다스리게 하였으니 더는 이제 망설일 이유도 없는 것이죠 또한 이 조선은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를 인을 쳐서 그 누구도 철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건이 취소되거나 철회될 수 없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뭐라고요? 끊을 수 없는 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구원은 천사도 그 어떤 악마도 죽음과 생명도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굳들고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서기관들이 즉각 소집됐습니다 첫째 달 곧 시완월 23일이었습니다 셋째 달 곧 시완월 23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내린 모든 명령을 써서 인도에서 에디오피에 걸친 127개의 지방의 유대 사람들과 지방 관리들과 총독들과 기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명령은 각 지방의 문자와 백성들의 언어로 각각 쓰였고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문자와 언어로 쓰였습니다 이제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유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날짜가 나오죠 셋째 달 곧 시완월 23일입니다 하만이 유다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편지를 조서를 내렸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그게 첫째 달 13일이었습니다 1월 13일에서 이제 3월 23일이 됐어요 그럼 날짜 계산을 해보면 며칠이죠? 산수입니다 그죠? 70일이에요 70일 연상이 되시죠 완전수인 7과 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또 완벽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질설에 의하는 열을 곱한 70입니다 희년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70년이 되면 돌아오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70과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 멸절 가운데 끊겨질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셋째 달 23일에 유대인을 구원하는 조서가 쓰여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나는 이제 그만하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아직 남았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며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늘 에스더 8장을 통해서 그 구원의 날이 그 회복의 날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본문 하반으로 넘어가면 그러한 유대인들의 축제, 잔치, 기쁨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하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 견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칙서를 쓰고 왕의 인잔반지로 도장을 찍어 왕의 일에 쓰는 줌마의 특사를 태워 보냈습니다 이 칙령은 왕의 일에 쓰이는 줌마의 특사에 태워 보냈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주 긴박함과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소식은 가장 빠른 말 가장 좋은 말과 좋은 특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127개 지방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이 줌마와 특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가까운 사람은 물론 멀리 있는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복된 소식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문자를 보내시고 전화를 하시고 또 아울리치가 준비되어져 있는 공동체와 사역들이 있다면 혹시 주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올 여름 아울리치에 함께 참여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애써서 8장을 통해서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애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이미 죽었지만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님을 애써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소임과 해야 될 일들은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 애써는 왕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간청합니다 자신의 유대민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나의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올 여름에 많은 아울리치가 공동체별로 사역팀별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열방을 하여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에스도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에스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열방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열정을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준 귀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저함이 있습니까 당당하지 못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담당하며 또 구원의 메시지를 진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올 여름 이 아울리치 시즌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열정이 다시 한 번 더 불일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성교의 사명들이 우리의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액체 19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왕의 인장반지로 그 유대인의 구원이 약속되어지고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를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건세를 허락하시고 천국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이 약속은 편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막힌 담 가운데 있고 낭떠러지 같은 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들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시키리시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재맞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건세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고 낙심이 될 때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원의 날이 되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해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며 하나님 앞에 거룩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붙들며 뚜벅뚜벅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도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통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